그 해답을 찾아간 곳은 어느 수영장 한눈에도 숙련된 수영실력자인 이 사람 한때 뼈 건강이 무너져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는 바네사씨입니다 5년 전 발목 골절을 당했던 바네사 양쪽 발목엔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갱년기 이후 약해진 뼈 때문이었습니다 발목뼈 때문에 발목 잡혔던 시간 지금은 완벽히 극복했다는데요 피나는 노력으로 되찾은 뼈 건강은 그녀의 웃음을 되찾았고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도 하나둘 실행 중입니다 수영도 그 중 하나인데요 바네사가 뼈 건강을 되찾고 수영을 다시 하게 도와준 이것 이게 대체 뭘까요? 무너졌던 뼈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MVP가 궁금해지는데요 MVP is milk based protein en dat is eigenlijk een stofje wat geextraheerd wordt uit zuivel en het is een heel kostbaar complex in feite van verschillende onderdelen die een bijdrage leveren aan een goede bodgezondheid 실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VP를 12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뼈 파괴 지표인 dpd와 ntx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microphone 뼈 건강은 곧 내 몸의 자유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간 바닐살 다른 네덜란드인과 마찬가지로 치즈와 우유 그리고 생선이 장바구니 필수 품목입니다. 매키이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하는 바네사. 먹는 것이 곧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걸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아는 손님이 도착했는데요. 근처에서는 부모님과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바네사의 뼈 건강식탁. 생선구이와 샐러드까지. 딱 보기에도 균형 잡힌 식단이네요. 뭔가를 가져오는 바네사. 건강한 식단이 활용 점정이랄까요? 뼈 건강을 올리는 비법이라는데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이들과 웃을 수 있는 시간. 평범함에 귀중한 가치를 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바네사만의 뼈 건강 슈퍼푸드 MVP. 그 황금빛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뼈 건강이 무너지면 모래성 위에 지은 직과 마찬가지.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MVP를 찾습니다. 뼈 튼튼 슈퍼파워. 이상 네덜란드에서 찾은 황금빛 슈퍼푸드는 MVP였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는 강렬한 리듬. 드럼을 향해 힘찬 킥을 날리는 예사롭지 않은 실력의 소유자. 팔다리 힘만 보면 20대 같은데. 반전이네요. 68세 뼈 튼튼 드러머 장기숙입니다. 운동보다는요. 우선은 멋있는 게 저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드러머들이 드럼 치는 거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부터 멋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압류 압류 정말 멋지십니다. 드럼의 장점은 또 있는데요. 드럼이 팔다리도 골고루 사용하고 허리도 좀 펴야 되는 악기거든요. 허리뼈도 건강해지고 뼈 건강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퇴직 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한때 무너진 뼈 때문에 뼈저린 후회를 했는데요. 아직 50대 후반쯤에요. 산도 높은 산도 아닌데 남한산성. 그래서 걷다가 앞으로 쾅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을 빵 잡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파도.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꼬리뼈에 금이 갔다는 거죠. 건강을 챙겨왔다 생각했지만 뼈는 들여다보지 못해 생긴 처참한 결과였죠. 아픈 건 둘째 치고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는 건 더욱더 안 되고. 매일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젠 완벽히 극복한 그녀. 그렇다면 뼈 튼튼 드러머의 파워풀한 드럼 실력 한번 보실까요? 나이가 들어도 내 안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누군간 무모하다 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강 펀치를 날리는 기숙 씨. 와 정말 멋진데요? 건강해지니까 운동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복싱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겁이 나서 살살 쳤는데 조금 치다 보니까 압력이 탁탁 가해지니까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점프. 줄넘기 솜씨도 예사롭지 않은데 정말 68세 맞나요? 처음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숙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시고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이걸 즐기시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면서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기숙 씨. 뼈풍당당. 그녀의 겁없는 도전을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데요. MVP인데요. 제가 갱년기 이후에 골감소증을 겪으면서 계속 이거를 먹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걸 먹고 나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숙 씨가 챙기는 MVP. 실제 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평균 21.3세의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MVP를 6개월간 수취하게 한 결과 요추골밀도가 약 12배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남들은 골다공증을 걱정할 나이. 단단한 뼈를 자랑하는 기숙실을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통뼈예요. 얘는요. 관리를 잘해서 외직 안 하면 다 이겨버릴 거예요. 뭘요? 팔씨름하면 다 이길걸요. 팔씨름하면요? 네. 한번 해봐. 통뼈의 명성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하나, 둘. 해봐. 힘 줘. 힘 줘. 힘 줘. 왜 안 줘? 결과를 안 봐도 이미 끝난 승부. 어? 진짜야? 어? 야, 너 왜 이렇게 비실떡이야? 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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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에. 야, 진짜로 해. 아, 진짜로 하니까. 야, 이 비계 값은 너 어디 갔어? 아, 몰라. 비계 있다고 기운 세나 봐. 처음에는 좀 센 거 같더니 버티지 못하는구나. 야, 백사람 같아. 백사람 같아. 아이고,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부실하다니까. 밥 내가 해줄게, 맛있는 걸로 해줄게. 마지막에 좀 잘해봐라. 뼈 건강왕은 평소 무엇을 먹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와 멸치를 자주 챙겨 먹습니다. 생각보단 평범한 밥상. 그러나 이것 하나로 달라집니다. 얘, 난 이거 처음 본다, 얘. 이게 MVP라는 건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요새 타니까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음. 음.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주춧돌. 뼈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관리한 자에게 중년의 나이는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뭘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고 활달하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전에 뼈 건강 잊지 마세요. 에이, 잊지 말랍니다. 놓칠 수 없는 뼈 건강을 위해 선택한 MVP. 실제로 뼈 건강에 취약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VP를 섭찬 쪽의 골밀도가 약 3배 증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뼈가 채워져 골밀도가 높아지면 골다공증의 확률은 낮아지는데요. 골밀도를 10% 높이면 골다공증 발병을 13년 늦춘다는 연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골강도인데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골밀도가 시멘트라면 골강도는 철근입니다. 시멘트의 양이 많아도 철근이 약하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골밀도가 뼈의 촘촘함 정도라면 골강도는 뼈의 질과 단단함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골밀도와 골강도를 함께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결과 MB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골강도가 감소한데 반해 MBP를 섭취한 실험군은 골강도가 1.5% 증가했습니다.